너무 이쁘다 또모야 졸업 축하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모야 졸업식입니다! 또모가 드디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에 필요한 옷을 구매하고 자질구려한 거 몇 개 샀거든요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원래 일본은 졸업할 때 정장을 입거든요 4년생은 수업을 하고 모두 다 결정하는 상태에서 수업을 해서 수업을 입고 왔어요 수업을 입고 왔어요 수업을 입고 왔어요 수업을 입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또모는 그런 수업을 입고 그래서 캐주얼한 수업을 샀는데 올릴 지 안 올릴 지 입어보고 안 했는데 그냥 대충 저희 아빠가 입어보고 짱니 많이 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라 이게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면 오늘 진짜 슈터 사러 가야돼 라니안 두 개는 왜 넣어뒀는지 모르겠지만 짜잔~~ 뭐야 또 있어요? 나 또 장난감 아이고 좋아x2 완전 귀엽죠 토끼 장난감 근데 이거 일본 꺼더라고요 조조조 도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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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입고 안 떠올라나? 제가 이걸 주문할 때 추워가지고 졸업식이 더 춥겠지? 하면서 겨울걸로 주문했는데 그리고 그 위에 이불 짜잔 입어봤어 미우스 이런거 한번도 토모가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근데 좀 커보이는데 아빠가 조금 크다고 했거든 이사랑 토모는 이렇게 캐주얼 혼자 이렇게 튀는 건 아닐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한번 입어봐요 입어본거는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로면은 오늘 슈트 사러 갈 수도 있어 옆에 좀 더 웃기고 옆에 좀 더 웃기고 옆에 좀 더 웃기고 근데 니 히더리도 너무 매달치어 나레모 아는 거 같은데 오늘 한번 스스미니 입어봐 제미니는 이따울텐데 원래는 토모장 믿을 것도 나이 토모도 쓰였다는데 뭐에요? 뭐 딱 보여드릴 거는 따로 없네요 그러면은 짜잔 생일이라고 이렇게 선물 보내주셨더라구요 아 먼저 이 한도라 어머 성공하잖아 너무 귀여운 팔찌 이렇게 너무 예쁘다 아 그리스 엄청 귀여워 어머 너무 예뻐 여름에 진짜 잘 끼고 주구장창 끼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요젠젠공창 흰색이야 싫어? 응 난 흰색 없는데 유윤채가 좀 더 싫어 혹시 이르짖해 축하합니다 어머 어머 나한테 맞아 찰떡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토모의 졸업식이니까 내일 토모의 졸업식인데 내가 내 이름으로 미용실 때 미용실 때 여긴 이거 미용실 토모가 얼마 전에 미용실 갔다 왔거든요 왜냐면 나도 니 마지막 졸업식인데 나도 예쁘게 가서 사진 찍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 뷰티 데이 바로 출발을 해보실까요 오카라 에코 아 추워 너무 귀여워 완전 아트 아트하게 했거든요 너무 귀엽죠 짜잔 나또라고 적혀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고 이제 미용실을 가고 있어요 미용실은 저번에 토모가 질투를 했던 그 미용실은 그 미용사분께 내가 가지말라고 한 적 없잖아 니 질투 안 한다며 내가 급하게 한다고 예전에 했던 사람한테 해야지 하고 가보려고요 오랜만에 가는 거긴 한데 나의 옷을 입고 나의 옷을 입고 나의 옷을 입고 나의 옷을 입고 하하하하하 누가 이렇게 자신을 못하시나 내가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니 예쁘다 예쁘다 했어 옛날에 옛날 언제 아트해 기념 하하하하하하 정확히 아트해 기념 하하하하 하하하하 카메라 켜면 미지각으로 켜져서 귀여워 귀여워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마지막으로 나의 옷을 입고 나의 옷을 입고 나의 옷을 입고 하하하하 머리 이렇게 됐어요 아트해 약간 갈색으로 하고 싶었는데 검정색이 돼 보렸네 근데 색깔 자체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토모한테 저 혼자 간다고 그러고 데리러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내일 토모 졸업식이기 때문에 토모 졸업 선물을 사러 갈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사가지고 후딱 숨겨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팔찌를 보러 왔는데 이걸 사야될지 모르겠어 토모 아이들 아껴 썼는데 이게 컸었거든요 사이트 그래서 가면 좋은데요 자자 토모 내 졸업소 토모 문제가 샀을 거라고 정말 1도 생각하지 못할거 제가 요런 서프라이즈를 잘 안하기 때문에 토모가 지금 친구들이 다 졸업을 해버려서 토모는 딱 혼자서 이렇게 졸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외로울까봐 제가 열심히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선물은 이대로 들고 가면 제가 계속해서 내일 요거를 짐 카메라랑 짐 넣는 백으로 쓸건데 요기 안에다가 넣어갈게요 가방도 준비를 했죠 여러분 토모 졸업하러 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토모의 를 해주려고 토모가 되게 근데 지금 긴장을 하고 있더라구요 소유사 긴장해요 왜 긴장하는거야? 예? 뭐 뭐 뭐 아까분도 계속 뭐 어떤 화장품을 해줘야겠지? 예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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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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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신경이 어떤 신경이 처음 사귀고 바로 토모 학교에 놀러가서 토모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진짜 그때 너무 추억이고 내 목소리도 이상했었어 아 아 아 아 왜 제가 토모 사진 찍어주러 정말 카메라가 없어서 아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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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여론을 입었더니 아참이 이렇게 아참이 아참이 헬리콥 가보고 아니 원래 토모 어머니를 부르려고 했는데 근데 일본 졸업식은 오야가 아참이 아참이 그래서 저만 가고 조금 이따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라인에 아참이 아빠도 오늘 전화해가지고 토모 어머니 뭔가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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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참이 아참이 진짜 나이 나이 그 기관이 괜찮은데? 보자 유튜브이라고 언니 모두 마리스 스튼 아참이 보험자가 니 또 내 아참이 숙 사주자고 긴팔ить 옷은 나이 여행은 《저님은 없는 아이씨》 여기 무슨 일이야? 《저님은 좀 연결하지마》 《저님은 좀 좀 편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님은 보고가 좀 편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님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님은 안 말해》 그냥 한번 가도 한 번 《저님은 다시 한 번에 말할 수 있겠어요》 뭘 제발이야 왜 긴장하고 있냐고 부사하게 뭘 부사하게야 아따리 마야 되지 이나누아 형은 여러분 토모 이렇게 숱을 입었는데 오유스와드 처음에 데뷔를 잘 입었을까? 오늘 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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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솔직히 조금 올드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토모의 새로운 모습이니까 그럼 그쪽만 이거로 계절을 민비는 토모 해줘 중독 이거 나 반겨도 안 안 나 나 나 나 나 이거 너무 귀여워요 나 반겨도 엄청 많아 반겨도가 나 반겨도가 왜 이렇게 반겨도가 반겨도가 왜 자꾸 왜 이렇게 나는 반겨도가 이게 어때? 물이 소재네? 자네? 자네 뭐 기타 나이 자루야 황녀 자루 꼬모장의 첫번째 수수 수고사 어떤거야 여러분? 어떤거지? 어떤거지? 아우터가 조금 긴거 같아 사이즈가 그니까 우리 이렇게 갔었는데 우와 우리 집이다 야 너무 추억이다 이렇게 한큐덴산 노르노가 진짜 없는거고 그치? 우리가 옛날에 되게 많이 탔던 전철이거든요 우와 한국에서는 결혼식에 있는거 같아 한국에서는 결혼식에 있는거 같아 근데 누군가 결혼식에 있는거 같아 맞아 누군가가 없는데 우와 진짜 한국에 있는거 같아 우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네 진짜 추억이다 이제 20살 때 이제 울산 보좌 꽉꽉도 넘어가는 분들에게 너무 미더리 바틀스츠 입고 있잖아 원래 질도 없대 내가 다 부끄러운데? 저는 그냥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냥 기모노와 정장을 따라가고 있어요 넥타이도 좀 입고싶어 근데 봤더니 리본을 입고싶어 다들 슈트 입고 오야모 붙이네 오리지 락톨이 20% 하났네 슈트 찍고싶어 네누 말아야 할 때 싫어 거기까지 기다려면 괜찮은데 안 괜찮거든 다들 셔츠 입고 넥타이 입고 그러니 왜 이럴까 털어볼까 진짜 아 심지어 무심 못하네 하아 여기가 털어볼까 기모노 2분 식품 아따미로 김고란맛 김고란맛 스포츠 코란맛 스포츠 스포츠 멕도날드 우와 이 맥도날드 너무 빨리 진쇄스내로 그니까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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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들 카메라 못떼이야 덕괴 덕괴 보구싱뿐 간절히 흥신 룩 룩 나 지금 너무 신도해 고고로가 마이러스 절대 도모다치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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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분들은 다 전통의상을 입고 남학생들은 정장을 입고 오는게 일본에 졸업 그런 패션이래요 저 뭐 기다리는 거야 사진 기다리는 거 저거 저거 도모 도모 저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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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없지 와우와 소리가 나 토마토마토마토 소속사 토마토마토 슬쩍 심지어 왜이래? 도로크는 어디에 할거야? 어디에 가야해 와 사람이 와 사람 진짜 많다 한시에 졸업식 연설 같은 걸 한다고 해가지고 가보고 있어요 와 저기가 강당인가봐요 와 신기하다 가족들은 고고샤는 지금 많이 서서 말해 와 뭐야 니가 그런 고고샤는 새끼에 앉아 응? 그렇게 원래는 저기 앞이 학생들이 앉는 곳인데 이런 손톱기가 있네 지금 고고샤는 같이 앉아있어 와 와 저기는 노래가 노래하는 노래 노래하는 노래 근데 유인이장이 이거 작년이 시작되어 작년이 시작된다고 생각보다 처음으로 이거 이제는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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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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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 이 노래는 정말 처음으로 근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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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실 제가 저럴 집꽃답을 없다고 미안하다고 깜빡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학교 근처에 백꽃집에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화장실 간다고 갔다 온다 했기 때문에 빨리 갔다 와야 돼 와 이런데 꽃집이 예쁘다 예쁘죠 여러분 우와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저기 아 키레 하이 하이 아 너무 예뻐 되자 여러분 깜깜 놀래겠지 우리 예전에 도시락 먹은 곳이거든요 여기서 기다릴거에요 이쪽이나 이쪽에서 오겠지 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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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깐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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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ll 유럽이라니까? 그라나다 아니야 세비야, 그리야? 지타가 뭔가 감동적이듯이 우돌이 초 낙고 초 올컥올컥 해가지고 기분 너무 슬퍼요 그래서 왠지 어떡하네 간지 쟤가 우울다고 그러니까 토모도 같이 내가 묶은데 네 왜 내가 낙고 또 너도 낙고? 난 너무 재밌어 왜 그래 리아에서 봤나도 안해 아 우워보장 저희는 고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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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브라소바 먹으러 갈까요? 아, 진짜? 학식을 먹을까, 아브라소바를 먹을까 고민을 했는데 약간 우리의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간대 아브라소바야 그래서 아브라소바를 먹을게요 여기에서 에도에 앉아서 사진 찍었다리 둘이서 낙하욕을 했다 여기 안에서도 했었잖아 여기도 했잖아 여기는... 저기는 최근이야 여기도 사람 진짜 많아요 이곳에 찍을때문에? 수고기 아브라소바를 그니까, 유타야 아네, 귀엽다 마지막에 대학생활의 아브라소바입니다 제가 아브라소바라는 존재을... 여기가 시작된다 아브라소바라는 존재 아브라소바라는 존재 여기가 아브라소바라는 존재 아빠가 처음 듣고 있었어 아브라소바라는 존재 아브라소바라는 존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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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짜잔 우유 락스 1周 락스 2周 락스 2周 락스 2周 락스 2周 와 저희가 저녁 알았다 토마는 싫다고 했지만 나는 찍어야 되겠어 왜냐하면 일본에서 진짜 모든 일본에서 락스 2re 일본인 저게 뭐라고 그쵸? 우와 정말 친구들은 한복 입고 많이들 졸업하신다고 하더라구요 봐봐! 하카타에 왔어! 근데 하카타에 왔어! 하카타에 왔어! 하카타에 왔어! 하카타에 왔어! 왜 하카타에 왔어? 좋은 거 같아! 짜잔! 빨리 퀘타시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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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날때는 한 번 더 찍어 보려고 합니다 하카타에 왔어! 보고 싶어요! 하카타에 왔어! 하카타에 왔어! 하카타에 왔어! 하카타에 왔어! 하카타에 왔어! 4개가 있는데 제일 왼쪽이랑 오른쪽은 여기 안 보인다고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빠르게 찍을 수 있었어요 아니 근데 왜지? 보이는데? 왜 맨날까가 이? 왜 맨날까가 이? 절대 맞아놔게 옆에 찍을 수 있어요 중국의 이름은 정말 와 신기하다 와 재밌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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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이쁘다 우리 여기歩이 있었어 놀이터 공연 우와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서 코로나는 하나 찍었잖아 마스크 착용해서 그거 입었다고 여러분 우리 엄마의 일이가 그래서 그냥 저희 둘이서 축하하기로 했어요 정말 잠이 있으면 괜찮다 모두 괜찮다 그래서 지금 차가지고 다시 가는 중입니다 짜잔 맛있어 보이는데 너무? 괜찮다 그치 제가 코스에 입었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사이잖아 그냥 막 시킬 수 있는데 왔거든요 파스타랑 피자 먹는게 진짜 얼마만인지 일본에서 미즈 아래 장 이제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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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케이스 company 그거를 시켜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도널에 콜. 감사합니다. 진자에르의 맛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맛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미래의 테이토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많이 배경을 할거에요.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유인과 미래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야채가 많을 것 같아요. 뭘? 아, 딸이 좀 넣어. 그냥 너는 아가씨가 더 쪄게 끝났어요. 서로가 더 잘 버릴려고 해요. 그들은 윈이처럼 보였죠. 그리고 전형이 좋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라서 한다고 해요. 너는 더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진짜 완벽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정서, 요리, 윌도, 유인, 치킹이도. 鬼が俺と好きだってマジでよかったって。 過去のめっちゃかっこいい芸能人とかがさ、めっちゃかっこいいとかって思うわけやん。 そいつらじゃなくて俺を選んでよかったって。 今もお手量と思ってよかったって。 まあまあそうやけど、やっぱそういうのはあると思う。 でも個人マンしそれでも俺がよかったって。 だから見といて。 はい。 ごめん。 ごめん。 これ酔ってる人みたいにまた飲まる子だ。 9時間。 最後に食べたときの食料も整える。 ごめん。 先生の主演も入ってることが楽しかった。 あとの中に服をおけることを楽しみました。 元々。 硬い食べる食べ物もいい。 おい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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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超おいしい。 おい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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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нить거지? 응? 어디 있었어? 진짜 어디 있었어? 진짜 미용실 진짜 미용실 가이로 밑에 엄청 빨리 방 안 가득했잖아 이거 진짜 긴장했어 약간 쉐어링? 네 갑니다 아 근데 사이즈 확실하니깐 이거 진짜 후렴했네 이거 어떡해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봤을 때 봤을 때 봤을 때 브레스레스 이렇게 이거 드라마였어 근데 그럼 다음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하를 한답니다 피타시야 아니요 아니요 완벽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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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쉰다 일어나는 바이오에서 경제학부 과정부 최종부 최종부 고맙습니다 파그기 그리고 화장품 왜 翻訳 보통은 없을까요? 그럼 엔딩 다행 가득 두 번째 과정 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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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